경제계 주요 인사의 동향을 살펴보는 비즈피플입니다. 정성필 CJ푸드빌 대표가 CJ푸드빌 아카데미에서 건강한 도시락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영진과 봉사단이 만든 도시락은 CJ 도넛스 캠프가 추원하는 지역 아동센터 3곳에 전달됐습니다. 정성필 CJ푸드빌 대표는 CJ푸드빌의 모든 임직원은 1년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호 신한은행 은행장이 인천에 위치한 대주중공업을 방문해 경기 지역 중소 중견기업 CEO들과 만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위성호 은행장은 기업 금융솔루션과 신한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겠다며 항상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DB손해보험사장이 11월 한 달간 고객 바로 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휴면 및 미지급 보험금 차제 주기와 우수 고객에 대한 감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김정남 사장은 이번 고객 바로 알기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앞장서는 보험사가 되겠다며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영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